다양한 가구와 조명, 오브제를 소개하는 디자이너 컬렉션 브랜드 디에디트가 2년간의 준비 끝에 새로운 쇼룸을 오픈했다. 모두 8개 층 규모로 간부 높은 하이엔드 가구와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층별로 다채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컨템포러리한 디자인 가구와 아트워크를 선보이는 디자인 셀렉숍 Hpix가 프라이빗한 갤러리를 오픈했다. Hpix 도산점 4층에 오픈한 갤러리 4.0은 메이저 브랜드 위주로 선보였다. 기존 디스플레이에서 벗어나 아티스틱한 미감의 피스들을 소개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